안녕하세요. 보통 빠른 분이 몇 분에 나오죠? 한 40분에서 50분 차이점입니다. 여기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거네요? 네. 형 얼마나 힌트 쓰지 말고 형 한 번. 그래 해보세요. 최대한. 이제 한 분씩 수갑을 채워드릴 거예요. 교재석 씨부터 한 번 더 주시고. 와 이거 보면 되게 부럽다. 와 이 씨. 와 이거 시작이 안 보이는데? 형이 불을 켰 땐 어디서 팔다니?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팔다는데 불 켠 게 있나 봐봐. 야 불 좀 켜봐. 잠깐만. 야 이거 너무 무서워. 아 여기 너무 무서워. 아 여기. 아 여기. 야 야 야 야 이거 정정기인가 정정기인가. 이게. 어 잠깐만. 왜 왜. 박스 있어요 박스. 박스 있어요 박스. 네 이거다 이거다. 여기 자물쇠 비밀번호인데요? 야 저기 원서 주기록 저게.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. 1010. 1010 이거는 상관없는 거 같고. 그래? 어 3. 어디. 여기 3있다 3. 방금 3있어 3. 어? 3이 있지 왜. 아 이거 들어봐. 7도 있고. 8 8. 4 8. 그다음에. 3. 3. 7 3. 7 3. 앤드. 4 4. 2 줄이 없지. 2. 7 3 4 2.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8. 8 8 8. 8 8 8.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. 해봐. 제발. 해봐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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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! 야! 우리 스타일이네 이게! 이게 뭐지? 여기 근데 무너오자 그랬는데? 어허! 맞지? 와! 이거 봐! 야! 우리 스타일이네 이게! 이게 뭐지? 아니, 그 다음! 미쳤다! 그래, 딱 순서 얘기했잖아!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형이 탐정이잖아! 아, 이게... 아, 이거... 또, 또, 또! 야! 이거 내 취향이네! 아, 재밌네! 스타일이 엄청 좋네!